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2022학년도 구평 드디어 열렸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풀기 전에 간단한 충평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측된 대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딱히 눈에 띄는 뭔가 어렵고 망가 뭔가 나를 따르라 뭐 이런 류의 문제가 눈에 띄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신경의 문제가 아주 조금 있었지만 대다수의 문제들은 이미 어디인가 다 받을 법한 문제들이 나와서 사실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뭔가 없어요 오히려 6평보다 문항 자체는 딱히 이렇게 뭔가 감동 주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트렌드 자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즉 내가 문제를 읽고 문제를 관찰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손이 먼저 움직인 거야 그래서 막 갔는데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런 거지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가 반복됨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뭔가 계산 압박감도 있었고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그 길을 무작정 그냥 뛰어들었다면 생각보다 우와 선생님 저는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웠어요 체감 난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런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나 공통 부분에서 공통에서 선택 과목은 확실히 좀 6평의 교훈이겠죠 6평이 그랬기 때문에 조금 평가하니 고의성을 가지고 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의 난도는 9평으로 단정짐은 맴매에요 맴매야 그거는 큰일 나 특히 학류과 통계 너무 쉽게 나왔다고 막 우리가 드디어 평균이 매우 높아 막 이런 자만하면 안 돼 그런 거 큰일 납니다 9평은 어쨌거나 결과가 이미 이제 어쩔 수 없잖아 이미 결과 나온 거잖아 결과는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결과 자체에 대해서 내가 100점 맞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드디어 나 드디어 다 일어났구나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이제 다른 과목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수능 때 큰일 날 거야 눈에 그냥 피눈물이 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과목은 골고루 균형 있게 공부를 하는 게 맞고요 절대 자만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거야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만 또는 좌절을 위한 시험이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일날 시험 보고 당일날 해설강의 들어보면서 아주 그거 자체도 그냥 옆에 있으면 뽀뽀했을 거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만 지나고 그래도 또 까먹잖아 시험 볼 때 그 감정을 문항마다 적어 보시고 선생님이 문항 이제 풀어나갈 거니까 그 문항 풀면서 어? 선생님은 저기서 저런 생각으로 저런 문제의 포인트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거기서 고민도 안 하고 그냥 했지? 맴매 이런 거죠 그런 반성들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전체적으로는 사실 균등하게 문제가 나왔고요 일단 두드러진 특징은 공통에서 빈칸출원이 안 나왔어요 이야 의지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향후 이후로는 빈칸출원에 대한 걸 그렇게 시간 장비를 많이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로 복습을 해도 될 것 같아 수능에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거니까 그죠? 그게 있을 거고 근데 뭐 사실 뭐가 나오든 빈칸출원에서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거나 선생님 빈칸출원 때문에 힘들어요 이러진 않을 거니까 그러진 않을 거니까 그게 이제 눈에 띄던 거고 그리고 이제 합답형이 어우 어디에서 미적분에서 나왔어 뭔 얘기야? 케이아스 그지? 혼돈의 역사가 뭐가 나올지 몰라 6평 때는 상가감수에서 이제는 수투에서 미적에서 나왔으니까 그럼 수능은 뭐가 나올까? 뭐 지수로 가면서 돼서 수원에서 나올 수도 있고 수원에서 나오려나? 이렇게 딱따따 몰라 몰라 그러니까 다 해야 돼 다 준비해야 되죠 근데 사실상 문제는 너무 좋았지만 문제가 너무 사실은 쉬웠죠 다만 그거를 우리가 기하적으로 관찰하느냐 아니면 수직적으로 가느냐 이런 판단 속에서 좀 뭐가 더 합리적일까? 이런 제발 고민 좀 고민하고 문제를 풀려고 근데 고민 없이 가니까 시행착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체감연도가 굉장히 높다고 느꼈던 친구들은 대다수를 문제를 성급하게 읽고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잖아요 문제는 차분히 읽을 때 풀이를 신속하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문제를 신속하게 읽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물론 1번은 신속하게 읽어도 돼 1번 틀릴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빠르게 풀 수 있는 건 최대한 빠르게 풀려고 해야죠 그런데 이제 4점짜리 문제처럼 적어도 우리가 주의 있게 풀어야 되는 문제는 문제를 똑바로 읽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두드러진 특징이라기보단 어쨌거나 6평을 놓고 나서 9평에서 아마 새로운 시도를 좀 평가를 해본 것 같고요 이런 새로운 시도를 우리가 수능 때도 이럴 거다라고 단정짓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케이스다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 시즌1과 시즌2 일리모일을 통해서 이미 여러 개의 단계에 대한 유형별 시험지를 많이 돌려봤잖아요 시험지를 많이 돌려보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단계 중에 뭔가 하나 수능 때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거다라고 단정짓지는 말아 달라는 거지 그것만 좀 우리가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선생님 문제 보면서 문제 안에서 이제 또 다시 선생님이 어떻게 행동력을 읽어내고 기본적인 내용 영역에 어떤 행동력을 가지고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해서 문제를 푸는지 선생님이 또 공통은 그냥 전문항 다 보여 볼게 워낙에 오래 안 걸릴 거라서 원래는 주요 문항만 하려고 했는데 공통은 전문항 다 해볼게 선택과목도 필받으면 다 해보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문항 보면서 문행이랜다 그죠 문항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문항에서 문항 해설에서 만나요 네 바이바이 문항 해설에서 만나요